서울노인복지센터 강사 권지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강사 권지은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센터 바로 앞에 안국역에서는 요즘 유난히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본사람들 중국사람들도 많지만 요새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어르신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센터 근처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역 명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쌈짓길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어로 길을 묻는 외국인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문장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친절히 길 안내를 해주시면 아마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다 못해서 감동을 흠뻑 받지 않을까요? 자 그럼 스페인어로 하는 길 안내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안국역에서 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페인 사람이 뭔가 쭈뼈쭈뼈 다가와서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디스쿨베, 꼬모 뿌에도 제가 알 북촌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말은 들렸는데 앞에 문장 디스쿨베 이거는 실례합니다. 이런 얘기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례합니다. 아 맞아요. 디스쿨베, 꼬모 뿌에도 제가 알, 북촌 한옥마을은 알겠고 꼬모 뿌에도 제가 알, 꼬모 어떻게 뿌에도 제가 알, 내가 거기 도착하느냐 알은 영어의 관사나 정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명사 앞에 그냥 붙여진 거죠. 다시 한번 꼬모 뿌에도 제가 알, 북촌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은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살가 뽀를라 살리따 도스 데아키 이 까민의 네레초 도스 꽈드라스 자 여기서 살가, 나가세요. 뽀를라 살리따 도스, 이번 출연 이번 출구로 대아끼, 여기서 자 그렇다면 살가 뽀를라 살리따 도스 데아키 이건 여기서 이번 출구로 나가서 이는 영어의 엔드, 그리고란 뜻이죠. 이 까민의 네레초, 도스 꽈드라스 까민의 네레초, 직진 까민의 네레초, 직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도스 꽈드라스, 두 블럭 자 답은 살가 뽀를라 살리따 도스 데아키 이 까민의 네레초, 도스 꽈드라스 여기서 이번 출구로 나가서 두 블럭 직진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네요. Podria recomendarme un café cercano y con buen ambiente? 아 다시 천천히 한번 Podria recomendarme un café cercano y con buen ambiente? 자 Podria recomendarme 나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주 정정하게 물어보네요. Un café cercano 카페 아주 가까운데 이, 이는 우리 배우셨죠. and con buen ambiente? 아주 분위기 좋은 가깝고 분위기 좋은 카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Podria recomendarme un café cercano y con buen ambiente? 네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분위기 좋은 카페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 대답은 Le recomiendo un café llamado onion Salga por la salida tres de aquí y siga derecho unos cien metros y gire a la izquierda 조금 기네요.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우선 카페 onion을 추천해 줄 건데 onion을 추천한 이유는 그분이 질문한 대로 아주 분위기도 좋고 빵도 아주 맛있는 카페로 유명하죠. 그래서 카페 onion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Le recomiendo 당신에게 추천할게요. Un café llamado onion 카페를 추천하는데 그 이름이 onion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카페 onion이라는 곳을 추천할게요. 이런 문장이죠. Salga por la salida tres de aquí y siga derecho unos cien metros Salga 나가세요. por la salida tres 3번 출구로 여기서 자 그러니 salga por la salida tres de aquí 이거는 여기서 3번 출구로 나가서 자 이는 and siga derecho 직진 마찬가지로 직진이란 얘기에요. siga derecho 아까 우리 camine derecho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표현입니다. siga derecho unos cien metros 100m 직진하시고 다시 또 이 hile alla izquierda 좌회전하세요. 그곳에서 hile 비틀다 돌다 alla izquierda 왼쪽으로 그래서 이 hile alla izquierda 는 좌회전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le recomiendo un cafe llamado onion salga por la salida tres de aquí y siga derecho unos cien metros y hile alla izquierda 카페 어니언을 추천할게요. 여기서 3번 출구로 나가서 100m 직진한 후 좌회전하세요. 자 그럼 질문과 대답을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podría recomendarme un cafe cercano y con buen ambiente 대답은 le recomiendo un cafe llamado onion salga por la salida tres de aquí y siga derecho unos cien metros y hile alla izquierda 이번 사례는 인사동으로 우리가 센터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데 전철현에서 같이 스페인어를 막 쓰는 스페인 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en la calle samgi que puedo encontrar 아 뭐 samgi 라는 말이 들렸네요. 인사동에 있는 samgi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잘 들어보니까 en la calle samgi que puedo encontrar calle 아 길이라는 뜻이죠. en la calle en la 도 역시 관사 전관사 samgi samgi samgi길 samgi길에 가면 samgi길에는 que puedo encontrar contrar 만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죠. 뭘 만날 수 있나요? 뭐가 있나요? en la calle samgi que puedo encontrar 아 samgi길에 가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대답은 la calle samgi es un centro comercial samgi samgi길은 어떤 하나의 상점들이 모여 있는데 le centro comercial 상점 donde se venden artesaniales tradicionales 한국의 전통적인 공예품 i 또 역시 and modernas de korea 전통적인 공예품도 있고 또한 현대적인 공예품도 같이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다. 이런 얘기네요. la calle samgi es un centro comercial donde se venden la calle samgi 는 samgi 길에는 samgi 길은 es un centro comercial 상점들 상점이 있다. donde 거기에는 se venden 팔고 있는데 artesanias tradicionales tradicionales 가 전통적인 artesanias 는 공예품 이죠. tradicionales y moderna de korea tradicionales y moderna 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공예품 artesanias 는 공예품 이니까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그런 길이에요.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la calle samgi es un centro comercial donde se venden artesanias tradicionales y modernas de korea 조금 복잡하지만 자 samgi 길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예품과 또한 현대적인 공예품을 다같이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길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라는 대답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좋지만 상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쌈짓길에는 우리가 예술 전시회랑 문화공연 그리고 공예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하자면 ademas 더군다나 또한 그런 뜻이죠. ademas se realizan exposiciones de arte arte는 예술 exposiciones 는 예술 전시 전시죠. 실제적으로 예술 전시와 이 actuaciones 뭔가를 직접 해보는 거 액션 actuaciones 문화를 공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así como programas 프로그램 de experiencia de arte experiencia 는 경험 arte 는 공예 그래서 공예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질문과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보면 En la calle Samji que puedo encontrar? La calle Samji es un centro comercial donde se venden artesanias tradicionales y modernas de Corea. Además se realizan exposiciones de arte y actuaciones culturales así como programas de experiencia de artesania. 어떠셨나요 어르신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종로나 한국 센터에 다니시면서 스페인어로 물어보는 외국인들을 만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길안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사 권지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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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